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 차렷과 긴내수업을 시작하는 자칭 수강기호 졸라라는 수강기호를 쓰는 김준호라고 하는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르비에서는 생윤하고 면접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윤에 대한 커리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커리에 대한 후반부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텐데 해드릴텐데 근데 일단은 제가 뭐 수강기호가 졸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강 오르비 글같은데 아니면 뭐 네이버같은데 다음같은데 보면 졸라쌤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뭐 졸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단어 아닙니다. 좀 가볍고 약간 이렇게 뭐 좀 어쨌든 간에 정통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렇지. 학원가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프로필 사진도 보면 이렇게 바나나 들고 이제 시크한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 야매 아닌가 뭐 가짜 아닌가 짜가 아닌가 사이비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같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 경력을 먼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음 대학원은 저기 통합교육과정 공리제 전공을 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EBS 탐구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는 이제 뭐 본사에서 감사하게도 면접 대표 강사라는 사이틀도 주셔가지고 뭐 그 경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보는 시절부터 쭉 하니 강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주로 종로학원 내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외부 강의들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무모의고사입니다. 종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접하는 어지간한 모의고사들에 관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니셜 쓰면 너무 뻔하게 다 알 것 같아서 그냥 ABC라고 해놨습니다. 아 뭐 경력은 꽤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야매가 아니구나 정통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르비에서 생년 면접 인강하고 현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오르비뿐만 아니라 뭐 몇몇 학원들입니다. 뭐 예섬 학원이라든지 뭐 메이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주포스트 학원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름 나름 이제 뭐 강의들을 보면은 요렇게 뭐 인기 강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뭐 1년 내내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올린 이제 뭐 이 자료죠. 자료 가지고 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수험생 시절에 이제 저의 졸라라고 나오지 않으면 그쵸? 주로 이제 졸라라고 합니다. 예 생년 면접 요렇게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뭐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지금 국어 쪽은 뭐 네임드 분이 되셨더라구요. 저보다 팔로우가 더 많아요. 예 나름 믿을만한 강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무 위키도 뭐 제가 간단하게나마 소개되어 있어 가지고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출생이 미상되어 있는데 야 출생이 미상이면은 이게 존재하는지 아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니? 어 일단 출생을 했습니다. 예 출생은 확실합니다. 출생 연도는 불확실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나무 위키도 소개되어 있어 가지고 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자 그렇구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이죠. 요건 이제 뭐 음 뭐 티스토리 였나 어 뭐 블로그 뭐 그쪽에 그쪽에서 이제 그 과목 속에 놓은 그 자기의 수험생 수험 그 얘기하면서 소개된 글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뭐 수학은 메가의 땡땡땡 선생님 누군지 아시겠죠? 예 영어는 또 메가의 땡땡땡 선생님 했는데 어우 생미네. 제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예 대단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뭐 나름 뭐 알면은 뭐 나름 괜찮은 강사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강의만 하는게 아니라 강의만 하는게 아니라 오르비에서 자료라든지의 칼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무료로 올리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제 자료라든지의 칼럼을 잘 챙겨보시면은 여러분 수험의 어떤 인생이 수험 인생이죠. 수험생의 어떤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를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뭐 면접도 있구요. 예 그 다음에 뭐 생윤도 있구요. 오 얘는 뭐 무지개 푸시는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것도 나아져 있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올린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모의고사 이제 리버걸로 온 것도 있네요. 예 아 뭐 나름 글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부진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생위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텐데 자 생윤 강사로서 이제 저의 장점하고 단점은 확연히 구분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고 하면은 요겁니다. 1타같은 엔타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제가 단점이 엔타입니다. 몰라. 얘들이 누군지를 몰라. 아까 봤지 얘들아. 자 수업 전에 제가 반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예 이거 어디갔니 얘들아. 예 어 출생 이상 존재 자체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떤 분이죠. 어떤 분 뭐 제작수 작수 뭐 이정쌤도 알고 현돌도 알고 김종익쌤도 알고 인정쌤도 아는데 이제 저는 모르는 거죠. 모르다가 이제 오르비 보니까 졸라쌤. 오르비도 오르비 커뮤니티는 유명한데 또 오르비 클래스는 또 안 유명해. 그래서 예 그래서 또 오르비 하는 친구들 중에도 오 오르비 인강 있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를 갖다가 드디어 발견하였습니다. 3년 동안 모르다가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역들은 알고도 그냥 넘어가죠. 왜 김종쌤 좋구든 임종쌤 좋구든 이정쌤 좋구든 충분하거든. 굳이 뭐 얘까지 이 졸라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냥 듣본 아닌 거라. 이 글을 쓰신 분은 2년 연속 수능 생년 만점이고 이제 3년째 준비를 하신 분인데 다른 것 때문에 준비를 한 거겠죠. 생년은 문제가 없는 분이겠지. 임종학 김종쌤 다 들었는데 제 강의가 더 수능적이다 해서 이제 3년째에는 제 강의를 듣고 또 만점 나왔어요. 이분은 완전 고전 만점이야. 그렇고 그렇고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은 거의 6평 이후 거의 9평 전후였던 것 같아요. 바나나 제거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어우 새로운 생각을 본 거라. 그래. 임종선생님 김종선생 말고도 새로운 세계 있다니까. 이정선생 말고도 새로운 세계 있다니까. 그리고 나서 뭡니까. 생년 1. 부라부라 듣기 시간 했다가 되고요. 제 강의력하고 명쾌함이 대박이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이 강의력이 현장 강의가 있고 스튜디오거든요. 스튜디오 강의가 있는데 나름 스튜디오 강의력은 제가 꽤 괜찮을 겁니다. 그렇고요. 이분입니다. 뭐 이분은 원래 이제 현강으로 이제 종로학원에서 지금 얘기하자. 그냥요. 주여서 많이 안 나오겠지.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종로 시스템이랑 이제 러셀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이제 러셀은 좀 이렇게 독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쯤은 자습 확보한다고 자습 시간 확보한다고 이제 러셀로 옮겼는데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못 듣고 이제 김중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오! 시험치고 나서 오! 제 강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제 인강 찾아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타 같은 N타인 거다. 모르면은 N타인데 알면은 1타 후보에 김중영 선생님도 있고 이정 선생님도 있고 임상 선생님도 있는데 저도 같이 올려주셔도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하고요. 저의 1년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좀 공부법. 이게 우리가 1년 싸움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단기하고 장기가 차이가 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하고 기출을 어떻게 풀고 뭐를 커리어 커리를 어떻게 짜고 기출 문제지 뭘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 안내 놓고 있는 자료가 있고요.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망생성생이라고 있습니다.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공부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제거 특강이라고 하는 생윤 재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강의가 몸풀기 강의고 필수 강의이기도 해. 중윤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하면서 제가 반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거 꼭 들어. 이거. 특히 이거. 이 뒤에 거는 안 해도 돼. 하긴 해야 돼. 하지만 일단 이거 먼저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윤 1, 2, 3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되어지고요. 작년까지는 여기까지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수겔에 보니까 보니까는 제 강의를 높게 평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아쉬운 이제 글 쓰는 게 이제 뭐냐고 하니까 이제 커리가 좀 빈약하다라고 하면서 그 흔하디 흔한 이제 엔제 해설도 없더라. 라고 하는 이제 수겔러의 어떤 따끔한 일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하고는 나도 나름 이제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스승의 주먹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스승의 주먹이라는 이거는 인도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서 요청받았던 문제풀이 기출문제들 또 아리까리아 문제들 기출문제들 문제풀이 해놓은 게 있거든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만들지 못가 하고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생윤 엔젤을 한번 제가 구상을 하여서 이렇게 킬러와 바나나가 섞여있는 기출들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실전하는 실전적인 풀이법들을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6평하고 9평까지 좀 고민해 적어도 6평 이후에 좀 고민해보고 확인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요것도 구상을 해서 지금 본사에서는 이제 컨펌을 받아놓은 중입니다. 자, 이러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 순서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에서 망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약간 이제 어감에 약간 거감 있긴 한데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공부법이다. 나름 탑 A의 네 번째 4등도 한번 해봤고 했는데 다른 강의보다는 이거는 무료여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뭐니. 공부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도움이 많이 받았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얘들아. 얘들아, 잘 들으세요. 표현 좀 이상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반발하고 있다. 니네들 공부법이 잘못되었는지 안 된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여러분 공부법이 잘못되었는지 안 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여러분 공부법에 대해서 모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말하는 공부법만이 유일한 공부법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공부법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한 다음에 비교, 분석, 종합평가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라도 더 알고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선택하실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지? 성공 확률 높아지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 강의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많은 생윤, 성공한 생윤 공부법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련 싸움이기 때문에 차근차근에 하나하나 밟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료 특강이 뭐냐면 바나나 제거 특강이라는 이제 생윤 재료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생윤 선택자면 반대자면 될 거고 곱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생윤 선택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찌되건 간에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유명 인강은 수강생 강좌평 이벤트라는 걸 해요. 그렇죠? 아니면 뭐니 뭐 현도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하잖아. 그렇지? 어. 근데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못 합니다. 왜?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적자가 될 거 같아요. 어허허허. 그거 하게 되면 아마 적자일 거야. 자, 그래서 이 수강생 강좌평들은요. 진짜 찐 수강생 강좌평입니다. 그 어떤 혜택도 못 받는 외로운 강좌평들입니다. 진심에 담긴 강좌평들입니다. 바나나 제어특강 명강이다. 추천하고 싶다. 바나나 특강 듣고 신세계를 봤다. 그리고 얘는 얘가 아니고 이분이죠. 이분은 이제 생윤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듣다. 지금 시작하면 울었다. 울 것까지는 없지만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생윤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무료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간단하게 한 거 아닙니다. 교재도 다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 추가해 두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생윤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개념은 여기다가 다 쏟아 부어놨어요. 부어놓고 그 다음에 뭐 논리와 재미, 정리와 설명, 이제 요약정리와 설명이 되겠죠. 기본과 심화, 필기와 잘 갔다가 다 합쳐서 갖춰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사들이 자기가 다 자랐다 얘기하잖아. 진짜 그런지는 이제 수강생 강좌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분도 저를 발견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아무튼간에 저를 발견해서 다행이다 하면서 내용도 좋지만 재미가 있다. 나름 스튜디오에서의 어떤 강의력, 그 다음에 이제 뭐 활동성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을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요. 이 마인드맵이 이제 논리를 따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에서 밑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하는 큰 지도처럼 하거든요. 고객께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 킬러일 때. 생윤의 70% 정도는 그냥 재미있게 요약 정리하는 걸로 게임이 끝나. 더 할 게 없어. 근데 한 30% 정도 되는 문제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그거는 단순히 재미로만 찾으면 안 되고 논리의, 이제 설명의, 심화의, 자료까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거까지 제가 이 강의로, 이 강의에서 다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번입니다. 요번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수능 생윤 50점을 받았는데 이분은 제가 기억하는 게 9평 이후에 상담한 거라.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기본 들으라고. 다 된다니까요. 왜?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게끔 해놨다니까요. 들으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기본이 부족하면 기본 강의 듣는 게 맞습니다. 내 수능이야? 그래도 개념 강의 듣는 게 맞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생윤 1 강의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불량이죠. 불량에 건목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1년 돌리면 돼. 다시 1년 돌리는 거예요. 생윤 1개월 남았습니다. 언제 다 됐습니까? 어차피 생윤 1개월 남았으면 여러분이 기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화적인 것만 이 강의로 또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주의가 될 게 뭐냐면 이 심화, 논리가 들어가는 거, 설명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나는 좀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강의가 이제 생윤 2 강의입니다. 진짜 킬러, 통수, 바나나만 모아 놓은 거. 가 되고 걔는 주제가 몇 개 안 돼. 뻔해. 그래서 생윤 2부터는 굉장히 컴팩트한 강의들이 돼요. 그래서 진짜 의도는 하루 만에 몰아서 다 볼 수 있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한 2, 3일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그러나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강의로 구성해놨고요. 어차피 생윤에서 다루어지는 킬러, 통수, 바나나는 주제는 딱 뻔합니다. 그렇지? 딱 이제 고고 집중하는 건데 주의 될 건 뭡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닌 거라. 무엇을 외우고 무엇을 머리 굴림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뚝배 깬다고 해야죠. 뚝배 깨는 거, 그 작업하는 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듣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이 있죠. 바나나 정리해 준 것만으로도 풀린다. 물론 외울 게 있습니다. 외울 게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외웠으면 뭡니까? 암기로 끝내는 게 아니고 뭐니?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 연습하는 거야. 이거 외워라.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이거 외워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넘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거 응용해야 될 때. 그런데 이거 응용이 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 안 내주는 작업이지. 이 작업인 거야. 그래서 일종의 응용 가이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생윤2 선제 모든 것이라는 강의명으로 제가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윤3인데 이건 이제 킬러의 모든 것인데 국평 이후에 나오는 건데요. 원래 명칭은 졸라시발 모르고 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졸라시발 이래버리면 저는 이게 또 학원가에서 그래도 교육해인데 뭐라고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졸시모라고 하더라고요. 오 감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제 줄여서 졸시모라고 하면 작게 보이죠? 졸라시발이. 선생님 그 시발이 그 시발입니까? 왜? 문제 풀면 욕 나오거든. 왜? 킬러만 먹은 거야. 여러분이 국평 정도 되고 나면 윤리학의 구분 또는 뭐 낙태 이런 것까지 문제 풀 필요 없잖아. 정답률 80% 90% 이거 왜 문제 풀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니? 제 문제식은 그거예요. 정답률 30% 40% 50%만 모아가지고 이거 연습하자고. 실전처럼. 그게 이제 킬러 모든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제 경력 말씀드렸죠. 나름 이제 문제 만드는 경력이 꽤 되거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게 강진 많아요. 어려운 문제 잘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죠? 제가 공개 모의고사로 이제 8문제 공개해놨거든요. 어떤 분이 졸시모 8문제 풀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선생님 더 풀 수 없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졸라시발 모의고사에 감탄하면서 졸라 감탄하면서 풀고 있다고. 군데군데 음사당합니다. 킬러만 음사당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아이고. 여기 있지 그렇지. 킬러뿐만 아니라 통수와 바나나도 있다고. 이게 잘 버무려진 문제. 그게 이제 졸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점수 확인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를 하는.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문제 하나하나는 수능형 문제예요. 나름 이제 풀만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생윤 수리가 되어지고요. 작년까지는 여기까지라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했는데 했는데 수겔러의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일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올해는 생윤엔제를 갖다가 추가를 하였으니까. 사실 올해 생뚜맞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 현장 강의하면서는 내가 풀어주고 싶은 뭐이고 제가 풀어주고 싶은 수능 기출문제 50문제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멘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험생들의 멘탈을 흔들렸던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분명히 공부를 해 갔는데도 멘탈이 흔들렸단 말이죠. 멘탈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사후적 풀이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왜 틀렸는지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 그거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적 예방적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치고 나서 이걸 이렇게 풀었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들 중에. 그걸 작업들을 제가 이제 수능의 출제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고난도 문제 논리조로 푸는 거 단순 지식형으로 OX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세 군데 정도 질문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해설은 처음이네요. 그렇죠? 그냥 두리무시하게 끼어맞은 해설을 안 합니다. 문제 풀이 아닌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또 수능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커리어 하의를 찍었다. 그게 가장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쪽지를 뭐 그런 글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윤 같은 경우 사실 수능 입시 인생에서 생윤이 생윤이 주류 과목은 아니지 않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가급적 부담은 적게 줄이면서 하지만 부담이 적은 시간이죠. 시간적인 투자 적게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크레디를 구상해놨으니까 저를 잘 따라와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다시 말하면 저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삶이 더 풍족해지는 그런 이제 수능 입시 인생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일타 같은 앤타의 자칭 졸라 김준호였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차렷 정례 수고하셨습니다.